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이 ESG 등급 B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하향 조정의 이유가 되었죠. 별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제 ESG 등급이 크게 뛰어 올라갈 일만 남았죠. 합병이 진행이 될 텐데 합병이 되면 ESG 등급은 상향이 될 예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 악재 해소권으로 ESG 등급이 B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 매수 심리를 압박을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 다 지나간다 그랬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정말로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많이 들 텐데 자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정말로 압박감이나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오죠.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장기 투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어?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그림 밖에 그려지지 않고 있죠. 그런 그림 밖에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저평가된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1년 4개월 동안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오면은 상당히 바닷건에서 이제 단타로 이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퇴출의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투자 다시는 안해야지 이렇게 퇴출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버티면 열리는 그런 기업의 투자를 했으면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열리게 돼 있죠. 언제 이게 갑자기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절대로 이제 주식시장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죠. 항상. 오늘 JP신앙골드만이 저가 매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어둡게 흘러가지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셀트리온 사상 최대 실적의 행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그런 모멘텀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토막 넘게 하락해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은 지금. 그것도 이제 상장폐지, 분식회계, 거래정지 상장폐지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지금 악재다. 이런 걸로 끌어내린 주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 지배구조원 셀트리온 ESG등급 B로 하향조정했다. 라고 지금 소식이 나왔는데 왜 하향조정을 했느냐. 보시면 2분기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등급위원에서 셀트리온 등급을 하향조정을 했죠. 하향조정을 했는데 하향조정을 한 이유를 봤더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회계처리기준 미반으로 6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이 부분이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죠. 그런데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악재가 해소가 되어버린 거죠. 상장폐지위기, 거래정지위기에서 벗어나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서정진 명예회장이 얘기를 했죠. 억울한 상황이지만 지금 합병이나 앞을 보고 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합병이 또 상당히 질질 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지만 60억 내고 말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소식이 지배구조 ESG 등급이 하향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을 기존의 A에서 B플러스로 통합 등급은 B플러스에서 B로 각각 하향을 했죠. 그리고 포스콜딩스 A로 하향, 현대제철, B플러스로 하향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포스콜딩스 현대제철은 산업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다죠. 오히려 이제 아주 강력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발생한 이 등급 하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셀트리온의 호재,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나온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재 해소 소식 때문에 나온 거고 이건 합병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0.6%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부분이 오늘 밤에 있죠.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얘가 지금 월스티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CPI가 저널 동기 대비해서 8.4%나 급등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 이후에 최고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거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투심이 살아날 수가 없죠. 오늘 밤에 이 결과를 좀 보자. 이거 정말 무시무진 수치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수준에서 8.4%가 나올지 아니면 더 높게 나올지 조금 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거의 맥스치를 찍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3월달에 저널 동기 대비해서 급등을 하는데 급등하는 부분이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부분이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곡물가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4월달 지수가 이제 또 나오겠죠. 4월달의 CPI 지수는 어떻게 될까 그 뒤를 한번 보시면 전월 대비 8.4% 증가를 했다. 그럼 그 뒤에 4월달에는 증가폭이 확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피크치로 찍힐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최악의 상황이 오늘 밤 발표가 되고 나면은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를 좀 바라보시고 이런 부분이 증시를 아주 박살내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당장에 보이는 게 82년도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 증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나면은 다시 물가 지수는 급격하게 제자리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내리겠죠.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크게 올랐으니까 그게 해소가 되면 다시 내려오겠죠. 전쟁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 이제 뭐 주식 투자면 안 되겠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겠죠.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지금 요인으로 하락하는 부분은 항상 매수기에 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투자 심리가 잘 관리가 됩니다. 지금 역발상을 잘 실행하고 있는 게 실천하고 있는 게 얘들이죠. 골드만석 사고 제피모가 계속 사고 있죠. 그래 열심히 팔아라. 나는 살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셀트리오는 지금 위치가 여기서 지금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지금 이 위치는 상장 폐지 위협을 봤던 그 주가 위치 수준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불을 뿜게 돼 있습니다. 왜 뿜게 돼 있느냐 하면은 실적이 깡패죠. 실적이. 4분기 실적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시차가 좀 있지만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최대 실적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위치에서 외부 요인이 아무리 이렇쿵 저렇쿵 하더라도 4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